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스크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유아입니다. W피부 연구소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이 아이를 사용해볼까요? 네, 방금 마스크팩 착용을 마쳤는데요. 일단 천연재료로 만들어서 그런지 자극이 전혀 없고 앰플이 너무 많아서 손에 흐를 정도였어요. 듣던 대로 곱씨력도 되게 강하고 무엇보다 수분이 엄청 풍부했어요. 마치 팩으로 세수한 느낌일까? 여러분도 이 마스크팩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